그거 만약에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그 좀 대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? 네네네 그럼 대여비 따로 받는 건가요? 아니 아니요 비용은 안 받아요 네 디질트럭입니다 아 네네 그 서류 있잖아요? 네네 4번인가 기본 뭐 그걸 본적지에서 떼야 되는 건가요? 아니죠 아니죠 주민센터 뭐 아무 데서 떼면 돼요 본적지 나오게 떼면 돼요 아 본적지가 나오게 네 기본증명서 발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발행해줘요 아 인감 떼면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? 네네네 그리고 제가 12일 날 시험 보러 가는데 그거 만약에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그 좀 대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? 네네네 그럼 대여비 따로 받는 건가요? 아니 아니요 비용은 안 받아요 아 그러면요 제가 서류 준비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첨부하면 되고 네 자격증 제외하고 나머지 준비해서 뭐 오늘이나 내일 오시면 돼요 예예 그러면 제가 이거 준비하는 대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리 전화 주세요 네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